언니를 보면 먼저 마음이 왜 이렇게 찡하지? 좀 뭉클하지?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분 그 기운이 점사의 기운이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승사자가 와 있는 기분? 그 소리는 항상 얼굴에 웃음이라는 게 없고 항상 그늘이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살고 싶은 의욕이 없고 왜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이게 세월이 말하자면 몇 년 사이에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기나긴 세월에 감옥 속에서 갇혀있는 그런 기분이 너무나도 들고 지금 차라리 내가 누구를 이렇게 죽여버리고서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만큼의 심정이 너무 간절한 거고 어느 한 사람의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 누가 이렇게 언니를 24시간 감시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이혼을 하려고 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지금 남편과 돼서 오랫동안 스토킹하고 폭력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덜컥 생겨서 아기를 낳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말을 했으니까 내가 그 남자를 느껴보자면 그 남자는요 사이코를 벗어나서 사람이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머리에 내가 없는 그런 기분이 들어 그런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은요 집 바깥을 나가는 걸 좋아라 안 해요 그리고 한한 그런 기운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언니네 집은 다 무슨 커튼으로 다 쳐져 있나봐 커튼으로 다 쳐져 있는데 언니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한여름에 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웬 진짜 언니랑 나랑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이 한여름에 엄청 더울 텐데 옷도 한겨울 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언니는 지금 이 팔을 보면 내가 이렇게 팔을 보면 언니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멍이 들어 보여요 멍도 들어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쪽 밑으로도 멍이 자꾸 들어 보이는데 왜 뼈마디 마디가 진짜로 뼈마디 마디가 금이 가 있는 걸로 보이고 언니가 지금까지 살면서 병원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느껴보지를 못했다는 소리는 언니가 병원을 잘 가지를 않나 봐 아니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겠지 그 사람이 언니가 표현을 하자면 그 사람이 병원을 아예 데려가지를 않고 그 사람이 그냥 무슨 약국 같은 데에서 분대나 그런 걸 갖다가 언니한테 처방을 해주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언니는 입에다 본드를 붙여놓은 것 마냥 이 사람이 언니를 때려요? 때려요? 그것도 둘이 있을 때 뿐만이 아니라 제 애 앞에서 무참하게 때려 근데 강도를요 때리는 것도 강도를요 이 사람은요 조절을 하면서 때려요 이게 이 새끼는 참 잔인한 게 정말 수리를 느끼면서 정말로 때릴 정도로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들어오고 언니 뱃속에 아이가 있었을 때도 이 사람은요 정말 아이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때린 걸로 느껴져요 어떻게 이 정도로 됐을 때까지 물론 많이 언니가 이별을 하려고 준비도 했고 노력을 했겠지 근데 이 남자가 언니한테 나가지를 못하게끔 만들어놨겠지 작업을 하지를 못하게끔 만들어놨겠지 참 언니 용타 오늘 점 보러 온 것도 이 사람이 언니가 무슨 수면제를 매겨서 지금 재워놓고서 언니가 잠시 잠깐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타 왜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법적으로 언니가 많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흔적을 남겨놓지를 않아요 흔적을 남겨놓지를 않고 언니가 멍이 다 가실 때까지 이 사람은 언니를 바깥에 내보내질 않아 어느 정도 멍이 다 가고 나면 언니가 한 번 정도 나갈 수 있게끔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너무 야비한 새끼예요 정말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야비한 새끼고 정말 24시간 잠을 재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정말 머리끄댕이를 끌어다가 화장실에다가 쳐박아 놓을 만큼의 완전히 인간 쓰레기네 법으로 가야죠 언니는 이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너무 야비하게 빠져나가는 게 정말 너무 세세하게 잘 그거를 이용을 해서 빠져나가요 그러니 언니가 차근차근하게 핸드폰이나 그런 부분으로 언니가 근거 자료를 정확히 남겨놓고 이 사람이 잠시 잠깐에 한눈 파는 사이에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언니가 있대요 언니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언니한테 중간중간에 근거 자료와 바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를 난 몰래 작업을 하셔서 올 수전에는 언니가 이별수라는 게 들어와요 이별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일을 악물고 준비를 하신다 하면 그 언니도 죽기살기로 언니한테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시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참고 너무 죽을 만큼 힘든 거 알아요 너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알아요 그러니 조금만 참고 정말 치밀하게 그 자료를 만들어서 그 언니한테 제공을 하고 나면 그 언니가 언니한테 가르치고 정말 은인 아닌 은인으로 언니를 도와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올 수전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아이하고 정말 조금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 받고 나면 언니가 제2의 인생을 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올 수전에 간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면 언니가 찾을 수 없는 데로 가세요 오케이 떠나세요 그냥 한국을 벗어나서 떠나세요 떠나세요 떠나놓고 나면 이 사람은 언니가 법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접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나면 언니가 거기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행복할까요 살 수 있어요 극복하고서 지금 당장은 겁나서 힘이 들 거예요 근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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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를 갖다 보면 언니가 다시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의 살 수 있게끔 기도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용기 가지시고 힘내세요